안녕하세요. 수창이 TV입니다. 오늘 맛있게 먹을 음식은 오크노미야키 그리고 모듬 초밥입니다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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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매워 사실 저도 매운 거 말고 이렇게 담백하고 고소하고 단 것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먹을수록 오참이 땡기지? 그래서 그 매운 맛을 더 잘 어울리는게 느껴집니다 매운맛이 더 맛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라면 먹고싶다 베트남 고춧가루 넣어서 베트남 고춧가루 베트남 고춧가루 베트남 고춧가루 베트남 고춧가루 베트남 고추 베트남 고춧가루 으아... 으아... 에어 에어 치즈볼 와 이제 잘 먹었네